KG 모빌리티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택시 전용 모델 3종을 출시했습니다. 연간 약 4만 대 규모의 택시 시장에 첫 진출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KGM은 토레스 이브그스 택시, 코란도 이브이 택시, 더 뉴 토레스 바이 퓨얼 LPG 택시 등 중형급 택시 3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KGM의 택시 모델 3종은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 운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안전 편의 사양을 대거 기본 적용했습니다. 부품 긴급 조달 운영 등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한 신속한 AS를 비롯해 영업용 미터기와 반범 등 설치를 위한 전용 배선 적용, 바닥 오염 방지 및 클리닝이 용이한 친환경 소재 3D, TPV 매트 등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겨울철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를 위한 별도 무시동 히터 시스템 운영 등 택시 주행에 적합한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중형급 SUV 전기 택시 모델인 토레스 이브그스 택시와 코란도 이브이 택시는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최적의 토크 튜닝을 한 감속기를 통해 최고 출력 207마력과 최대 토크 34.6kgfm의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우수한 모터 출력 성능을 구현합니다. 외부 충격 및 화재에 뛰어나 내구성과 안전성이 높은 73.4kWh 용량의 리튬인 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하며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의 특성을 고려해 고전압 배터리 10년 100만 킬로미터에 국내 최장기간 배터리 무상 보증을 비롯 구동 모터 10년 16만 킬로미터 및 일반 부품 5년 10만 킬로미터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기간을 자랑합니다. 먼저 토레스 이브그스 택시는 1회 충전에 복합 433km의 여유있는 주행거리는 물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안전 사양을 탑재했는데요. 사코너 BSD 시스템은 차량의 주변 상황을 전후 측방 4개의 레이더를 통해 360도로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며 탑승자 및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동급 최다 8 에어백,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후진 경고음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넓은 러기지 공간과 편의 사양을 토대로 택시 비즈니스에 알맞은 용도성과 편의성 또한 자랑합니다. 승객들의 많은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839리터의 트렁크 용량은 물론이고 일반 전기차 대비 10에서 20mm 높은 최저 지상고와 최적화된 시트 포지션을 바탕으로 넓은 운전석 시야각이 형성되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토레스 이브그스 택시의 판매 가격은 개인 택시 간이 과세자 4,150만원, 법인 개인 택시 일반 과세자 4,565만원이며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3,300만원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코란도 EV 택시는 가성비 있는 SUV 전기차를 콘셉트로 지난 2022년 출시된 코란도 이모션의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한 택시 모델이며 1회 충전 시 복합 40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는 편의 사양 및 주행 안전 사양 등을 대거 기본 적용했습니다. 오랜 운전에 도움을 주는 운전석 8WAY 전동 시트 및 전동식 4WAY 럼버 서포트를 비롯해 운전석 통풍 앤 히팅 시트, 풀 LED 헤드램프,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패키지 등이 기본 적용되었으며 실외 V2의 커넥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란도 EV 택시의 판매 가격은 개인 택시 간이과세자 약 3,939만원, 버빈 개인 택시 일반과세자 4,330만원으로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3,1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더 뉴 토레스 바이 퓨얼 LPG 택시는 가솔린 엔진 성능과 경제성 높은 LPG를 동시에 사용해 각각의 연료가 갖는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모델로 가솔린 차종 대비 약 30%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넛형 LPG 본배 58L와 가솔린 50m의 연료 택크를 탑재해 완충 시 10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운행 상황에 맞춰 버튼 하나로 손쉽게 연료 타입을 전환할 수 있으며 LPG 소진 시 가솔린으로 자동 전환되어 LPG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고 연료 소비를 최적화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주행에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1.5 GDI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65마력, 최대 토크 27.3kg, 앱 및 복합연비 8.9kmh로 2.0 LPG 엔진 대비 우수한 출력을 선보이며 5년 10만km의 국내 최장 무상 서비스 기간을 보증합니다. 더 뉴토레스 바이 퓨얼 LPG 택시의 판매 가격은 개인 택시 간이 과세자 2,810만원, 법인 개인 택시 일반 과세자 3,092만원입니다. KGM 관계자는 택시 시장 변화에 부응하고자 세 가지 모델의 택시를 동시에 출시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며 최첨단 편의사양 등 운전자와 승객의 편의를 위한 상품 구성을 통해 최상의 탑승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거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